무험하다 이놈들 어서 예를 갖추지 못하겠느냐 저놈이 용상을 차고 앉더니 실성을 하였구나 누굴 가짜라고 하느냐 내가 임금이다 그러신가 진짜라면 가슴에 화살 맞은 상은 있을 것이고 없다면 가짜일 것이야 저놈의 용포를 맡겨라 니놈이 감히 나를 멸해서 반드시 너를 참할 것이다 전하 이 흉을 보고도 날 모른다 하는가 전하 저 욕도들을 당장 보박하자